서포터로 가야되는 챔피언입니까? 아.. 선생님도 랭크에서 자주 하시나요? 아뇨. 그냥 종종. 종종. 아 종종하십니까? 네. 아! 살았다 선생님! 어떻게 봤지? 잘하시네요. 물론 W 스킬을 안 썼지만. 선생님! 봐주신 거 다 압니다. 아니에요. 이거 영원히 클립 저장해가지고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. 에? 아 그 정도에요? 감사합니다. 내 인생 업적 하나 나왔다. 하하하하하 아니..